수기형 원탁회의를 거쳤던 제주 들불축제 존폐 여부가 오늘이나 내일 최종 발표됩니다. 또 15분 도시를 구현할 4개의 시범지구가 선정된 가운데 비전선포식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 한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의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의 존폐 여부를 두고 열렸던 도민수기형 원탁회의. 찬반 의견을 가진 도민 패널 200명이 참석해 5시간 논의 끝에 축제 유지와 폐지, 새로운 대안 등 3가지 중의 하나를 전자투표로 선택했습니다.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기형 정책개발 운영위원회가 권고안을 냈고 제주시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늘, 이나, 내일 최종 결정을 발표합니다.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이 오늘 오후 2시에 표선 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서귀포시 표선과 제주시 해월 등 시범지구 4곳이 정해진 가운데 제주도가 15분 도시 제주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합니다. 특히 내년 2월까지 시범지구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광장에서 제기차기와 투어, 딱지치기와 연날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제주 송편 시식 행사 등도 마련합니다. 제주 목 관하에서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딱지치기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와 함께 다루마 오토시 등 일본 전통놀이도 진행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 2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에 제주와 중국 직항 노선이 88편 취항하고 중국발 국제크루즈 6척이 제주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국경절 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섬 속의 섬인 제주 가파도 주민들은 배가 뜨지 않으면 택배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제 가파도 주민들도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을 김아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택배 상자를 실은 드론이 프로펠러를 돌리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드론이 향하는 곳은 직선거리로 3.3km 떨어진 가파도 선착장. 드론의 위치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항 횟수는 주말을 제외한 주 2회에서 3회. 한 번에 최대 20kg까지 날을 수 있습니다. 출발 약 7분 만에 가파도 선착장에 도착한 드론. 대형 드론을 이용해 육지에서 가파도로 들어온 택배는 또다시 이 중형 드론을 이용해 가파도 내 14개 지점에 배송됩니다. 드론이 마당에 설치된 수치망에 택배를 떨어뜨리면 배송은 모두 끝납니다. 배 타고 나가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또 삶의 편리함 그런 게 참 겹쳐가지고 마음부터 흐뭇하네요. 가파도의 드론 택배 배송은 지난 3월 국토부의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6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제주도가 이용률 등을 감안해 배송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상용화 여부. 겨울철 되면 또 날씨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운항도 좀 힘들 것 같고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시범 실증의 결과 그리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상용화 가능성 그리고 경제성 안전성 효과성들을 좀 분석을 해서 국토부와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판단 후에 상용화 여부를 내년부터는 국토부의 예산 지원이 종료되고 제주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해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공금 13억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간끈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행정기관 소유의 땅을 매각하면서 돈을 빼돌린 건데 2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포항 MBC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이동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 2021년 포항시는 이 일대의 땅을 비롯해 시유지 8곳을 매각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21억 원. 그런데 포항시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7억 원이 적은 14억 원이었습니다. 1년 뒤인 지난해에도 포항시는 송도동 일대의 땅 17곳을 팔았습니다. 이번에도 이곳을 포함해 매각한 시유 재산들에 대해 포항시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5억 9천 원 원이 더 적은 금액이 징수됐습니다. 경상북도의 포항시 감사 과정에서 이런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포항시는 당시 담당자인 6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시유지를 팔고 받아야 할 돈 가운데 13억여 원을 적게 납입해 가로챈 혐의입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계좌 동결 등 피해 금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무 회계 시스템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고 조만간 이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보안업체 화재 통보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불이 난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출동도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실제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찌 된 일인지 원주 MBC 황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화 등 신변 위협을 받아온 양 모 씨. 2020년 사설 보안업체와의 방범 서비스에 화재 통보 특약을 추가하고 집 주변에 CCTV도 13대나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방화 위협은 계속됐고 지난해 집을 비워놓은 사이 실제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안업체는 출동은커녕 불이 난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가 직접 집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하기 2시간 전에 보안업체와 양 씨 집 사이에 통신이 두절됐다는 신호가 서너 차례의 보안업체에 접수됐지만 보안요원들은 현장 확인을 위한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업체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초기 진화로 화재 피해를 막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양 씨의 생각입니다. 그러려고 보안업체에 화재 특약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안업체는 아예 화재 특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신 두절 신호가 울렸는데도 출동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화재 관련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고 보안 설비에서 불이 난 것도 아니어서 보상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양 씨가 한 달에 15만 원이 아닌 21만 원, 즉 화재 특약이 포함된 이용요금을 2년 가까이 부담한 건 전산 실수라며 잘못 받은 이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최근 양 씨는 소방 추산 피해액 1억 5천만 원 가운데 절반은 보안업체 과실이라며 보안업체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양 씨는 화재 통보 특약에 분명히 가입했고 이용료도 그에 맞춰서 냈지만 집이 불에 타면서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보호 자체가 하나도 안 돼 있다면 나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억울함을 갖고 산다는 거는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동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비구름대가 흩어져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약하게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성파낙은 가시거리 34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산간도로 이동하실 때 안개 등 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공기는 선선한데요. 아침 공기는 꽤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23도, 서부 22도, 동부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지역은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 산간지역은 2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지역도 구름의 양이 많아서 종일 흐리겠고, 추자도는 낮 기온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후 들어서 제주 앞바다에서 1에서 2m, 제주 남쪽 먼바다는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맑아지겠고요. 추석 연휴 내내 쾌청하고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밝은 보름달도 볼 수 있겠는데요. 추석 당일에 자정을 넘은 밤 12시 38분쯤 보름달이 가장 높게 뜰 전망입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앞으로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 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 사건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례가 도입되면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자는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양자는 입양신고가 가능해 4.3 희생자 유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문섬 인근 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만타가오리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문섬 한계창 서남쪽 수심 5미터에서 날개 길이 2미터가 넘는 만타가오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대왕쥐 가오리라고도 불리며 가오리 중 가장 큰 종인 만타가오리는 번식률이 낮은 데다 불법 어업과 혼획으로 세계적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도내 초등학생 수가 5년 뒤 만 명 넘게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초등학생 수는 올해 4만 5백여 명에서 2028년 3만 3백여 명으로 만 2백 명 넘게 감소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제주 지역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출생률은 0.92명을 기록했고 신생아 수는 3천 6백 명에 그쳤습니다. 제주로 귀농 귀촌하는 사례가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로 귀농 귀촌한 사람은 만 2천 31명으로 재작년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귀농인은 249명, 귀어인은 15명이었고 귀촌 인구는 1만 1,767명이었습니다. 귀촌 사유는 자연환경과 자녀교육이 많았으며 연령대는 4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